21일 롯데케미칼 주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중국 업체의 공급 차질로 주가가 회복세를 보입니다. 21일 종가는 4,500원 오른 24만 2천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1월 4일에 27만 9천 5백원에 비해 13% 하락한 수준입니다. 2. 롯데케미칼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활동체계로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중국의 전략난으로 인해 석유화학제품의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3. 롯데케미칼의 분기별 실적은 올해 들어 급속도로 향상됐습니다. NH투자증권은 롯데케미칼의 3분기 매출액이 4조 4,880억원, 영업이익이 3,32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의 최대주주는 롯데지주로 지분 25.59%를 갖고 있습니다. 롯데지주는 신동빈 회장이 최대주주입니다. 롯데케미칼은 외국인 비중이 26.14% 소액주주 비중이 35%에 이릅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티비가 특허 출연한 비엔모델을 이용해 도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도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도영상은 inc DOUG